예 어? 케이슬더스 간다 말리지마셈 아클 케이슬더스 안한지 오래됐어 이제 쿨타임 됐다 음 약분 쓰지 말걸 근데 풀피니까 상관없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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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온다 근데 저거 pp가 더 나은데 전장 강섬 이제 이돌류만 먹으면 돼 큰거 거의 나왔다 큰거 온다 징끈까지 엘리트 안가 압축 덱은 엘리트 갈 육아 거의 없다 뿡 덱 완성하고 나면 잘만한데 헉 큰거 왔다 상점가도 못 채우니까 가지말자 아니 니면 제발요 어이씨 그래도 지울 수 있으니까 발굴 큰거 왔다 빅딜 수도검다 아 근데 옥수 며칠로 보시나요? 근데 좀 조절하면은 약분으로 잡으면 되니까 섹시 전기 1 아 아 이 만큼 곱 잡고 룬피나 전투자 되게 애매하네 룬피나 3장 나오면 어이씨 잠깐만 안돼요 뚱땡아 십오..뎀 복습해서 자야겠네 아니 크래블린도 무리를 짓는데 주인공도 셋이속같이 등관하면 안되나 니 요새 애들 한 번에 올리라고 사이가 안좋아서 그만 아 이 돌유 타격 개 빡친다 쓰레기 게임 제발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왜 불가만 나오냐 거의 다 했다 왜 불가만 나오냐 거의 다 했다 왜 불가만 나오냐 거의 다 했다 걔 놀랐네 3명이 같이 등반하면 전기구 제가 팀원 때림 감사합니다 땡큐 얘는 빼고 등반하면 되겠다 빠바바바밤 오 세장 히트다 불조약 하나만 더 먹으면 되겠다 엘리트 안감 말유가 없다 외감 외감 호란 서순 서순 개 불편한데 발암만 제대로 썼어도 또 도류 한장이면 되겠지 두장이면 괜히 더 말릴 것 같은데 오 나이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어 이 에이 이 과 이 과 기사? 높 재물? 심호흡? 재물 필요 없겠지? 심호흡은 필요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블리트 갔어도 잡는데 문제없긴 했겠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두판...이나? 경로 리듬 천장 리듬 천장 인기 필요 없겠지? 한 장 더 줄 수 있죠 능숙? 강섭 능숙? 아니야 경로가 필요해 이거 고련변이 괜찮지 않나? 아니면 변화해서 경로 찾아볼까? 약분 있으니까 잭스도 괜찮았겠다 오... 으두메 퐁 히트다 히트 깼네 이거 어... 아 근데 경로 나와야 된다 경로 안 나오면은 경로 안 나오면 설레발이다 히트다 히트다 경로나 주판 아니면 해시계랑 뭐야 판도라 미쳤나 히트다 저혈하자 저주 들어와도 소멸시키면 되니까 규준이면 좀 그렇지만 두판 살 돈 없으니까 상점은 못 간다 어차피 이쪽이네 이리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잡, 잡, 잡 이광기? 경로 안나올거라고 예상하면은 광기도 할만한데 글내강섬 아 이랬는데 경로 나오면은 그것도 좀 안좋겠네 이걸 못먹네 정혼돈 아하 이게 뭐야 아이씨 좋은데 안좋네 애가 된겜 아 첨탑에 놀림코드 있다니까 진짜 이돌렸어야지 미식감 미식감 미식 미식 오! 나이스 강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없어도 되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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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강호할까? 난 고나 극복 일단 광키부터 강호하자 조짐 조짐 나의 어둠에 포옹을 알까 아이 잘 못썼다 다고 다고 이제 포식 강화 안해도 되겠지? 취약 없는데 똥구리 오예 뭐지? 시드가... 시드가 미쳤네 아니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사기야 사기야 앗 찹찹 앗 탑 탑 dealt 탑 탑 탑 탑 탑 탑 탑 ㅇl ㅇ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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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l 아 왜 이렇게 생탱하냐고 몸풀기 앗 아니야 쫄지마 두툴리며 200대 때리면 됩니다 공포다 흠 흠 흠 벽다 얌 얌 잡 잡 잡 잡 잡 잡 힘을 몇 가지 올려야 제일 빠르지 아 잠깐만 아하하 개돌은 게임 지울 수 있는거 짐금밖에 없는데 뭐야 뭐 어디 들어갔어 포시겠 아니 뭐 아 안썼구나 가본가 지능 하락 이제 이 돌이 필요 없지 공포에 여기서 쏴야겠다 약화 걸렸어 19댐 12댐 못 잡지 어어어어 어 어 11댐 이번 턴 수비해야됨 으아아아 늘 짜릿해 달팽이가 최고야 가장 어려운 달팽이를 넘어섰다 고식 덕분에 살았네 고식 고생했으니까 흥격시켜줌 엘리가 낫겠지 상태 이상 다섯개 들었을때 데뷔하려면 엘릭서가 낫겠지 아닌데 지울거 없는데 징끈 버려? 폭식 버려? 폭식 버려? 약군 손가락 보호 손가락 보호 제외하면 약군이긴 한데 손가락을 뒤킵시다 에헤이 뭐지? 에헤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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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겅 두번머겅 두번머겅 어? 해시계다 아이 뭐야 근데 이 시드 진짜 압축 최적화 시드네 세장 해시계 킬리까지 극한의 안정성 엘릭서 쓰자 엘릭서 쓰자 엑 비탈 베리 세댓 됐다 이제 캘리퍼스죠 화가 좀 많이 난 아이언클레드 아쿨 뭐지 이 이즈게임은? 염통먹기 염통먹기 003 근데 이거 진짜 시드가 딱이었다